아이폰에 처음으로 자체 통화 녹음 기능이 도입됩니다. 애플이 자체 앱을 통해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2007년 아이폰 공개 이후 처음입니다. 전화 앱에서 음성 녹음과 텍스트 전환 요약 기능도 생깁니다. 통화 중 녹음을 하면 통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자동으로 안내되고 통화가 끝나면 AI가 요약본을 생성해 제공합니다. 통화 녹음 서비스는 올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새로운 아이폰 운영 체제 iOS 18에 탑재될 전망입니다.